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20년 전 함께 일한 선장에게 당시 임금체불과 폭행당한 사실을 따져무르며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 동기를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미리 흉기를 준비한 데다 출동한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출소 6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